돈? 도닭붕 뿡 땀플 나오길래 슬라임인줄 알았네 오 오 아 와 다주면 안됨? 아니 다는 아니고 공포는 필요없네 생각해보니까 File 라하하가 불리잇 똥중? 똥중 반사 신경 도닥붕 음 미트볼 yum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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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헐 헐 헐 혹시 쓰레기 게임인가? 혹시 쓰레기 게임인가? 헐 이겼네 이걸로 캐즈 헐 헐 헐 헐 헐 헐 아 죽어 노갈판도라 짠 야 미친 근데 탈탈 나온거 대박인데? 숟가락 마렵다 엘리트 많이 가야지 엘리트 많이 가야지 퀄엑스 나오면 산다 보스 산 산다 산다 개미 퀄엑스 구부러진 개미 고개는 못 참지 아 상점 좀 들릴까? 180원이면 좀 상점 가기 애매하지 않나? 아싸 고백 생스윙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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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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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해 대단한 대단원 똥공격 엘고 그냥 무릎표 나갈까? 엘리트가 서버원 다 된 덱의 재뿌리기 아잇 망했네 어 대단원 각이다 대단원 대단원 없는 대단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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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 유품이다 유품 자막 뱀 뚝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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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3코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복수를 하러 왔다. 부사허접트키아. 헌성주님 33개월 구독감사합니다. 체력 66이면 딱. 하영선고. 낮으면 죽는 체력이야. 지금 쓰면. 덱. 아니지. 구구구구구구. 지금 쓰면 안되는. 어 이거 해야 돼. 지금이야. 아직 괴로워. 으어. 흐어어. 네. 물음표 선택하야지. 여기. 여기. 상점 두개있지만. 이쪽에 가서. 제거 쭉 보면 되겠다. 근데. 지울게 없네. 그럼. 가지 말자. 지울거 없네. 지울거 없네. 그. 그. 전략가나 하나 줘보쇼. 왜 언급하나. 왜 언급하남. 우상. 우상. 발돌림같은거 찾아봐야겠네. 예수개도 먹고. 붕대먹고. 붕대먹고. 괜찮은 전략이다. 크림까비. 박수. 박수. 으아. 나 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탈뱅이 데뷔할 총매도 가지고 있고 대단원 넣으면 딱인데 대단원 찌개 맞방 촉촉 탐플 지우는 녹대 탐플 지우는 녹색 꽤 두개 있는데 비행기 좋구요 미신물리약 좋구요 허신이다 허신 실수했다 퐁 퐁 퐁 이러니 예엠주구 강해져서 돌아온 탄성플라스크 바일런트는 탄성플라스크를 일부러 절벽에 서서 떨어뜨린다고 한다 어차피 버릴거면 먹어보고 버릴걸 어차피 버릴거면 먹어보고 버릴걸 에이하 지구리타 어차피 버릴거 냉옥한 야생 지구리타 와 네 이수 와 스낵올 일반 유물 밸류 미쳤다 표본보다 30배는 좋다 어, 주스다 21대를 추가하고 전투당 1대를 추가한 장관 폭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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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주 폭주 네, 저 둘 다 볼 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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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. 한 마리 더 있네. 언제 섭냐 이거. 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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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잉. 슬프네. 집중을 아까 썼어야 했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이좋게 나눠먹는 모습이. 후기 좋군요. 오늘 혼자 다 먹네. 저 똥 많이 먹었어. 초록색 된거봐. 사시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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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별것도 아닌 장방놈들 오철한테나 어렵지 샌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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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씨 이거 뭐야 3펀 킬 2펀 킬 아 허우 접색 아씨 내 완벽한 아 정말 촉촉했다 2펀 킬 2펀 킬 2펀 킬 2펀 킬 3펀 킬 감사합니다.